오늘의 번역, 통역을 맡아주신 담비 씨를 모셨습니다. 담비 씨, 가까이 와요. 인사해요, 인사해요. 마이크 대고. 그냥 하면 돼. 괜찮아, 들려. 안녕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담비입니다. 저는 한국에 도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번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담비 씨는 저, 다 통역해 줘요. 모스크바 첫 콘서트 때도 그렇고, 공항에 샤베르마를 가져왔던 아주 고마우신 분인데,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네, 알았어요. 티비야, 티비야, 티비야. 티비야, 티비야.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통역을 도와주시러 왔습니다. 네, 제가 왔습니다. 제 질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면...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제 질문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할 때는 어떻게... 이즈빈이 하지만 제가 잘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통역이 있으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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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정말 너무... 야, 오친 하추... 얘도... 가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제가 가고 싶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정말... 투어도 원래 한 4개월 정도 돼 있었는데, 이게 다 취소됐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KF에서도 큰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되고 해서, 지금 뭐 사실상 없을 수가 없는... 한국은 또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사실 저도 되게 조심스럽고, 왜냐면은... 갔다 와서... 저도 이제 한국에 오면은, 2주 동안 격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격리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 또 다른 것들도 안전하였는데, 이제는 또, 안내가 되죠. 왜요? 몸무게? 몸무게? 아... 몸무게... 제가 최근에 쟀을 때, 약 68kg? 네, 68 킬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요? 아, 먼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어떤 질문을. 아, 어떻게 선택할까요? 아, 먼저 일단 많이 찾아봐요. 많이 찾아본 다음에. 일단 제가 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그 첫 번째는 많이 찾아봐요. 아, 그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게 제가 편곡을 하거나 오레인지 하거나 했을 때의 감? 느낌으로 일단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일단 녹음을 한 번 해봐요. 제가 제 녹음실수에서 이것저것 악기를 만져보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 하면 하고 아니어서 포기해 포기? 그냥 안 한 것도 되게 많다고 얘기해줘요. 아, 그리고 사실 여기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고백할게요. 고백? 고백. 왜냐면은 제가 한국어로 많은 분들이 번역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곡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제가 좀 다 좀 제 느낌대로 만들어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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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막. 고백. 이 노래는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에 사실 커버하면서 한 달을 너무 바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근데 또 제가 혼자 작업실에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비디오를 찍어야 되는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정말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음악이에요. 브이로그, 리액션 비디오 이런 거는 너무 저한테 쉬운 건데 음악은 하나 하기가 너무 제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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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는 러시아가 더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그대는 따스한 제품에 너를 찾고 싶어 메리나 너를 찾고 싶어 메리나 너를 찾고 싶어 메리나 너를 찾고 싶어 메리나 아 정말 많이 떨립니다 정말 앞에 있는 것 같아서 940 많이 들으셨네 축구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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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 뭐 있나 아니면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또 아니었으면 할 수 없죠 당연히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너는 안 여기 제가 뭐 이렇게 혼자 뭔가 이렇게 만들고 음악을 하고 비디오를 만들고 하지만 이게 사실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도 힘을 얻어서 또 하는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스케줄이 뭐 없거나 아니면 근데 정말 힘들 때도 이게 여러분들이 참 많은 힘이 돼서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항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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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러시아 음식 다 좋아요 뭐 샤베르맛 빼고 샤베르맛은 별도로 하고 야우치인들블루 샤베르맛 딱 샤베르맛 말고는 저 뭐 러시아 음식이 근데 제가 사실은 크게 잘 알지는 못해요 제가 가서 뭐 식당 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먹는 게 아니라서 다 이렇게 알려줘서 먹는 거라서 러시아 음식을 좋아해요 제가 진짜 잊지 못하는 게 처음 러시아 처음 갔을 때 그때는 제가 유튜브 거의 안 할 때인데 그때 굴라디보 속에서 친구가 이제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샤베르맛 처음 먹었었는데 야 그거 진짜 잊지 못하겠어 진짜 이만해가지고 그게 이게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는 게 아닌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샤베르맛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샤베르맛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샤베르맛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좋습니다 네 그 이름 뜻이 있어요? 이름 뜻? 뜻! 의미! 의미! 아 제 송원섭이라는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무슨 원? 무슨 원 알죠? 한자 의미! 아 아 아 아 아 아 원 알 원 원 알 원 에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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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께서 이제 불꽃 같은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famous 바닐라 네 네 제 송원섭에게 전화했을 때 날아가고 네 도움말 이게 박수가 없으니까 어색하다 담비씨 나와요 나와 요즘 이제 앞으로의 활동계획 계획이 있다면 글쎄요 지금 사실 정말 요즘에 커버를 많이 하면서 한 달 정도는 지금 정말 너무 힘들게 살긴 솔직히 정말 근데 거의 힘든 거랑 감사하고 행복한 게 거의 똑같아서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이 나 протяжении одного месяца он записывал все ковры и песни 이 уровень счастья и радости и того, что сейчас он делает на одном уровне остается 여자친구 인양구 여자친구? 응 девушка ты моя панелла? я твой карьерский музык 맞아? 응 맞아요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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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анелла? 물어봤어요 어떤 도시에 갔냐고? 어떤 도시에 가냐고? 갈 거냐고? 아니면 갔냐고? 갈 거냐고 I will? 응 저는 다 가보고 싶긴 하죠 근데 뭐 뭐 어 어 어 여자친구 하쭈 바스? 아니야? 네? 다 모두 가고 싶다 везде 아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 그 호수 바이칼? 바이칼 호수 진짜 가고 싶어요 아 그리고 소치도 가보고 싶고 он хочет 소치 и на 바이칼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кажет 소치는 되게 멀잖아요 멀죠 엄청 멀죠 소치 그리고 바이칼 저는 자연을 좀 좋아해서 ему нравится такая природа 자연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 거기 사는 게 아니고 и он просто хочет там побывать 바이칼 마음이 지안인 유진 오늘 바이칼 마음이 지안인 유진 없고요 그것도 사실 그거를 할까 다가 여기서 그거 하면 저 바보 될 것 같아요 если он это будет повторять в Корее его подумают себя дурочком 사실 что за дурочка я думаю если я объясни 바이칼 마음이 지안인 유진 с 지안 잘한다 너무 잘 해요 2주차에 русский 지금 지금 русский 잘 잘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요즘 제 노래를 정말 못 만들었어요 발매도 잘 못 하고 여러 일별도 많고 했는데 앞으로 더 분발해서 제 노래도 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последняя песня и впредь он тоже будет очень сильно стараться изо всех стил делать всякие песенки для вас 오늘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True Common Scans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спасибо всем всем кто подготовил сегодня 13 스удио и мы смогли здесь записываться 그리고 우리 담비 한테도 очень спасибо и не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작년에 제가 발매했던 마지막 이라는 걸 이 마지막 곡은 오늘의 마지막 곡을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혹시 마지막 질문 괜찮나요? 하루랑 언제도 커버를 할 거예요. 유리랑 커버를 한다고? 커버 아니고 노래나 콜라보레이션으로? 저는 언제든 할 수 있고 그냥 연락을 해봐야죠. 너 잘 있냐? 뭐하냐? 하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또 얼마나 노래 나왔잖아. 신곡. 이건 좋던데? 그리고 꼭 구독해주세요. 최근에 새로운 곡이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발표시겠습니다. 다시Book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가리에 승무직 송본서